어서와, 신준석. 아니, K라고 해야 하나? 기탁이 형. 강기탁? 나 진짜 기탁인 줄 알았어. 야,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돌아와. 아무리 딥베이크 한 등 안 나든 그건 불가능하지. 난 어떤 얼굴로도 어떤 목소리로도 바꿀 수 있어. 너도 봤잖아. 이 소를 내가 방담이 살인자로 만든 능력을. 죽여버릴 거야. 죽여버릴 거야. 그건 네가 살아 있을 때 얘기고. 안 좋아! 아, 죽기 전에 친아버지 만난 소감이나 한번 들어볼까? 그게 무슨 말이야? 네가 아주 증오하는 심영 회장님이 네 친앱이야. 난 그냥 짭이고. 너 아직도 판을 못 읽겠어? 내가 널 겨냥한 이유를. 네가! 네가, 네가 원하는 게 성철세만 가져. 그래 가자. 대신! 저 아이한테 씌워준 지적 속도면 좀 벗겨줘! 야, 이거 진짜 괜찮은 제안인데? 근데 어쩌지? 내가 생각해 나온 시나리오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. 내 시나리오는. 안 돼! 어떤 뭐 superstIx이야. 내 시 swim점석이 비추고하기가!! cios의 시 AUGUS pointing вет.